유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무식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식한 의사가 환자를 잡습니다 살려야 되는데 무식한 의사는 돌팔이 의사는 환자를 잡습니다 무식한 선생은 제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 제자를 잡습니다 무식한 부모는 자식을 잡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어다 무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지어다 뭘 알아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우리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알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두 번이나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목자가 있으면 양이 있지 않습니까 양이 없는 목자가 있을 수 있나요 양이 있으니까 목자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그건 누가 양인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냐면 세상 끝날 모든 만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만 해도 그러잖아요 지금 뭐 연세가 얼만지 나이가 얼만지 모르지만 시작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태어나신 날 여러분 시작만 있습니까 반드시 끝날이죠 뭐 생각하기 싫은지 몰라도 반드시 끝날이 있습니다 태어난 날이 있듯이 죽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만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삼나 만상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끝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 끝날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이 끝날이 언제냐 하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 2000년 전에 감난산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시마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 또한 요한기시록에 기록되어 있듯이 아멘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마라나타 주님 오십니다 주님이 오실날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킨 초대교인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오신 예수님께서 감남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성찬하시지요 그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잘 있어라 나는 간다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오는 그날이 세상 끝날입니다 말세라 그러죠? 그것도 말세지 말이라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꼭 모아갔냐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분리하듯이 분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양과 염소가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자가 이제는 양은 오른편으로 분리하고 염소는 왼편으로 분리해요 이렇게 분리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주의 백성과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를 분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복받은 자들이요 복받은 사람 이라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저주받은 자들이요 여러분 비슷한 정도가 아니에요 복받은 무리와 저주받은 무리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이 복받은 무리들에게 너희는 영생으로 들어가라 저주받은 무리들에게 너희는 영벌로 들어가라 영생과 영벌 여기 영생은 천국으로 들어가라 영벌은 지옥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염소와 양이 딱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은 복받은 자들이고 염소는 저주받은 자들인데 가는 곳이 달라요 그죠 양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천국으로 염소는 영벌로 들어가라 지옥으로 들어가 가는 곳이 달라요 그런데 가는 곳만 다른 게 아니에요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모습도 다릅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는 다르잖아요 모습만 다른 게 아니에요 가는 곳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는 생활도 달라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복받은 자들이여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어 있었을 때 나를 돌아봐 주었고 여러분 그런데 이 염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이 줄일 때 먹을 거 주지 않았어요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지 않았어요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않았어요 핑계가 많았겠죠 바빠서 이래서 저래서 어쨌든 돌보지 않았어요 그때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말합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이실 때 먹을 것을 드리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드리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아주 불쌍한 소자 하나를 데리고 오시더니 불쌍한 소자 힘없는 소자 보험이 필요한 소자 이 사람 하나 데리고 오듯이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는 다릅니다 가는 곳이 다릅니다 생활이 다릅니다 지금은 한 우리 속에 양과 염소가 있듯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다 어울려 함께 살지만 이제 세상 끝날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가는 곳이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모습도 다르다는 겁니다 생각이 다르고 마음 씀씀이가 다르고 주머니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선한 목자 여기 선한 목자에게 그 선한 목자가 그를 기르시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주님이 기르시는 양 오늘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참 우리들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고 복이 됩니다 왜냐 오늘 이 선한 목자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목자인가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인데 나를 기르시는 목자가 어떤 목자인가 오늘 선한 목자라고 돼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차 위로가 돼요 용기가 됩니다 왜 첫째가 뭐냐면 나를 풍성하게 하시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시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요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요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내가 양이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나는 그 목자의 양이다라고 하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바로 되게 되면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는 왕이니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내 왕궁에 보물이 가득하니까 부족함이 없다 그게 아니에요 이 다윗의 부족함이 없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함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힘들어 하십니까? 오늘 읽어드린 말씀 10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한 번은 구약성경 엘리사 시대였어요 참 살기 힘든 시대였죠 한 번은 그 젊은 여자 하나가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 아시지요? 엘리사가 알아봤어요 왜? 이 여자는 자기 남편이 얼마 전에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누구냐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어요 그런 게 알아보죠 자기 제자의 아내니까 그런데 병들어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도 그 남편이 죽었어요 나이가 젊은데 그리고 두 어린 아들을 두고 죽었어요 그러니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이 젊은 여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는 게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서 좀 빌리고 저기 가서 빌리고 그러다 보니까 빚이 점점점점 늘어나가지고 이젠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여자가 자기 남편의 소송이었던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와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님 제 남편 아시죠? 음 알아요 제 남편이 이미 죽었지만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잘 성긴 거 선지자님 아시죠? 음 알죠 그런데 선지자님 어떡하죠? 왜요? 빚이 늘어나가지고 빚쟁이가 이제는 찾아와서 당신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두 아들을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송아지 끌고 가듯이 그때는 사람을 사고 팔 때거든요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그래도 의지의 대상이었던 두 아들인데 한 아들도 아니고 두 아들 모두 다 종으로 끌고 가겠다고 하니 여자가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님을 찾아가고 성도 여러분 구약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어림당할 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도 어림당할 때 하나님 찾지 않는 거 이거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고난당할 때 주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야기했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이런 말합니다 당신 집에 무엇이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 말하고 기름 한 병 있어요 하는 말은 달라요 아니 다른 거 있는데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도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불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확인하는 것은 집에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없는 걸 묻지 않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에요 여러분 그랬더니 여자가 기름 한 병이 있다는 겁니다 기름 한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없는 것 중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것 찾아낸 거예요 있는 거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커져 없대요 다 안 된대요 다 못한대요 우리 아이들 살펴보면 잘하는 거 있는데 다 못한대요 절망이지요 여러분 믿음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옵니다 12정탄군 중에서 10명의 정탄군은 다 안 된다 그랬다고요 가난 땅 못 들어간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2명의 정탄군은 들어갈 수 있다 그랬다고요 그러면 이웃에 가서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빈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람들마다 흔히들 말하기를 그릇이라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은 그릇이 커 아 저 사람은 그릇이 너무 적어 사람을 그릇이라 그러잖아요 믿음도 그릇이에요 믿음도 그릇입니다 그릇이 다 같지 않아요 집에 가보세요 큰 그릇도 있고 종지기만한 적은 그릇도 있다고요 믿음 그릇이에요 그릇을 빈 그릇을 빌려 조금 빌려면 많이 빌려라 그래가지고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지금 필요한 것은 빚을 갚을 수 있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 여자에게서 필요한 것은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빈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전혀 맞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맞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맞아서 한다 내 계산에 맞아서 한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다 할 수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내 계산과 맞지 않아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빈 그릇을 빌려왔잖아요 많이 빌려왔잖아요 그건 믿음이에요 그리고 기름을 부으라고 했죠 두 아들과 함께 그때부터 그 빈 여러분 기름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빈 그릇에 기름이 가닥 차니까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기름이 뚝 끊어진 거예요 그런 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믿음 만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안 믿죠 여러분 믿는 만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를 보세요 내 주머니가 어떤 믿음 만큼 돼 있는가 보세요 그렇게 그만큼 되는 거예요 세상 천지 믿음 만큼 정확한 거 없어요 그래서 기름이 가닥 차니까 뚝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니까 그 기름을 팔아서 기름이 돈이거든요 기름을 팔아라는 거예요 첫째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빚 갚는 게 첫 번째입니다 사람에게 빚진 것도 갚고 하나님에게 빚진 것도 갚고 이게 첫 번째예요 내 쓸 거 다 쓰고 갚겠다? 백날 첫날 가도 못 갚아요 빚을 청산했죠? 두 번째가 뭐냐면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만 갚아주는 게 아니고 생활까지도 다 책임져 주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 여러분 이렇게 풍성하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요 풍성하게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참 풍족해 하시는 풍성해 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런데 여기 풍성함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양에게 있어서 풍성함이 어디 있느냐 우리입니다 우리 양우리죠 그 속에는요 꼴이 풍성합니다 그 속에는요 평안함이 풍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양이 이 우리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문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문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는요 우리는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을 말합니다 반드시 천국은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함이 없이 평안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복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과 관련된 것인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거 여러분이 확실히 믿어야 돼요 다른 이로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호지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래서 양이 우리를 들어가려고 하면은 우리 풍성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우리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8절에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있어요 설명해 드릴게요 저기 보면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않아야 하느니라 저기 보면은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나와요 여러분 저기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다 절도요 강도라는 것 잘못됐다는 것이죠 저기 예수님보다 앞선 자 먼저 온 자가 누구냐 저것은요 시간적으로 먼저 왔다는 게 아니에요 공간적으로 먼저 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보다 앞선 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앞선 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야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거기 올라가면은 제사장들 장노들로 인해서 내가 붙들려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이제 거기서 죽는다 그리고 내가 죽고 나서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불쑥 나서 사는 소리가 주님 결단코 그 일이 주님에게 미치지 않을 겁니다 어떤 놈이 주님에게 손을 댑니까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야 베드로가 고맙다 그러지 않나요? 아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이게 바로 사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나주의 십자가 달려 죽으신다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로막는 거예요 주님을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죠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아가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네가 정령 죽는다 그랬죠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따먹으면 죽는다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딱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따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은 따먹지 말라고 하는데 마귀는 따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은 죽는다 그러는데 마귀는 죽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주님 앞선 사람이에요 우리 가만히 보면요 우리 생활 속에 내가 주님보다 앞설 때가 많아요 내 생각이 주님 생각보다 앞설 때가 많아요 주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데 먹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되죠 여러분 절대로 양이 목자를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건 망합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된 생활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생활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속에 들어갈 때 반드시 문을 통해서 문 하나예요 여러분 노아시대 때 방주가 그렇게 컸지만은 방주의 문이 하나였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신들이 하나님 만나러 성막에 가면은 성막은 문이 하나예요 호직 문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우서 8장 9절에 보면은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너무나 기중한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천상천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부유하신 주님이세요 그런데 너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부유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왜 가난하게 되셨느냐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부유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왜 가난하게 되셨느냐 나를 부유하기 위하여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참 살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옛날에 우리에 무슨 세탁기가 있었습니까 요즘에는 수도를 털면요 온수 뭐 떳떳한 물이 막 나와요 옛날에 어디 그런 게 있었습니까 옛날에 빨래하려고 하면 겨울에 우물에 가서 우물을 우물에서 빨래를 하고 수도가 없으니까 냇가에 가서 얼음 깨서 빨래를 하고 그 추위에 금방 물에 담갔다 끄집으면 뿌듯뿌듯이 얼어 있어요 참 저런 어려운 시절이었죠 이거 아셔야 됩니다 어머니들 많이 굶었어요 어머니가 굶었기 때문에 자식을 배불리 먹일 수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추웠기 때문에 자식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온갖 고생 희생을 했기 때문에 자식이 저렇게 건전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죠 내가 내가 잘나서 내 스스로 된 게 아니라고 어머니가 추우셨기 때문에 내가 따뜻할 수가 있었고 어머니가 굶었기 때문에 내가 배부를 수가 있었고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 같은 말이에요 천상천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부여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이 목자가 어떤 목자냐 저기 양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이 양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원래 양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한 목자가 나를 위해서 너무나 귀한 일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 와 자식 살리려고 어머니가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것 같이 지금 애를 살리려고 하면 애를 낳는 엄마가 죽어야 되고 엄마가 살려고 하면 애가 죽어야 되고 그럴 때 엄마가 울면서 의사한테 우리 애 살려달라고 우리 애 살려달라고 엄마가 죽으면 애가 살아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의 사랑 선한 목자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그냥 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죽었던 내가 다시 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나를 살리려고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린 값없이 구원받았다 그러지만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신이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중에 얼라이버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은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보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언제 시간 있을 때 얼라이버라고 한 번 쳐보십시오 영화 나와요 1972년도에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우루가이 대학 럭비팀 선수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안데스 산맥 그 산맥에서 추락을 해요 비행기가 그때 비행기를 탄 사람이 45명입니다 여러분 영하 40도의 추위 거기에서 여러분 72일 동안 그들이 견디는데 45명 중에서 29명이 죽고 16명이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먹을 것이 없는 온천산으로만 덮여있는 통신도 되지 않고 구조팀도 올 수 없는 연결이 안 돼 이런 상황 극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72일 동안 견딜 수 있었는가 사람의 인륙을 먹고 견딘 거예요 친구의 살을 먹고 죽은 사람들의 살을 먹고 여러분 그때 살아남은 사람 중에 호세라고 하는 럭비 선수가 있었어요 크리찬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구조를 받고 하나님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면서 하염없이 울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친구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친구의 죽음이 없었다면 나는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친구의 허벅지 살을 먹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는 성찬 예식하면서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면서 떡을 먹으면서도 주님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친구의 죽음이 내가 사는 길이었듯이 내가 참 생명을 얻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살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 살아난 것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값없이 구원받았다 그렇지만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겁니다 그 생명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을 얻게 된 사람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요 세상 끝날 오른편에 복받은 사람이요 영생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소자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소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갔을 때 돌봐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그들이 주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분들의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 된 우리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널붙들고 주님은 당신의 생명까지 주신 주님이요 풍성히 주신 주님이요 그 우리를 들어갈 때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듯이 우리도 주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천국백성이 되었으니 주님의 기르시는 양 선한 목자에게 속한 양으로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평생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 Sam 나의 피난저 예수 의지예요 나의 가늘 기 Las wordt 거센 바람 모라쳐 와도 나의 피난 저 예수 의지예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будь